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노소반입니다. 요즘 저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구요. 그런 분들에게 정말 희소진을 갖고 왔습니다.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창의 컨텐츠 공모전입니다. 총 상금 7500만원 그리고 다양한 입장 특정까지 정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저로에 착각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? 주제도 창의, 경식도 창의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올리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. 하지만 한 번씩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. 바로 7분 이내에 애플 HD 영상으로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. 자격은 아무나 가능합니다. 단지 2014년 8월 15일, 9일까지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요. 이쪽에 띄워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 참 중요한 점은요. 이곳을 통해서 반드시 지원서도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자 그럼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많은 분들의 건축을 지원하면서요. 글로벌 창의 컨텐츠 공모전 대창공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고프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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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